보카 2회사에서는 어떤 거 배웠어요? I can jump 우리가 뭐 할 수 있다, 나는 뭐 할 수 있다 이런 거 배웠죠? 네 그래서 얘는 뭐? I can jump I can jump 그래서 can의 뜻은 뭐래요? 뭐뭐를 할 수 있다 뭐뭐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래요 jump의 뜻은? jump 뛰다 점프 하다죠 점프 하다 점프 하다 그럼 무슨 C예요? 하다 C입니까? 오케이 그렇죠 하다 C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? can 뒤에 무슨 C 넣으면? 하다 C 하다 C를 넣으면 합쳐서 뭐뭐를 할 수 있 뭐뭐를 하다입니까? 뭐뭐를 하다 뭐뭐를 하다가 아니죠 뭐뭐를 할 수 있다가 됐죠 얘랑 비교해볼까? I jump는 무슨 뜻이에요? I jump 나는 점프하다 난 점프한다 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can을 집어넣더니 나는 점프 할 수 있어 나는 점프한다 하고 난 점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같은 말인가요? 아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점프 할 수 있으면 너눈 할 수 있으면 You can jump You can jump You can jump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We can jum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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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수영할 수 있으면 I can swi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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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swim의 뜻은 뭐겠어요? 수영하다 수영하다 수영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습니까? 그럼 네가 수영할 수 있으면 You can swim You can swim You can swim 스윙 스윙 You can't swim 이건 수영 못한다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수영 못한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We can swim We can swim We can swim 우리가 수영할 수 있나? 라고 묻고 싶으면 네? 우리가 수영할 수 있니? 라고 묻고 싶으면 Can we swim? 그렇지 Can we swim?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는 수영할 수 없다 하고 싶으면 네? 우리는 수영 못한다 We can't swim We can't swim 하면 되겠고 그러면 수영할 수가 없다 너무 어렵다 오케이 어려워 아니요 하지 말까 그러면 아니요 아니요 그 다음에 I can dance I can dance I can dance 그럼 내가 수영할 수 없다 난 춤을 출 수 없다는 I can't dance I can't dance 내가 춤출 수 있나요? 라고 묻고 싶으면 Can I dance? 춤을 춤추다 그렇죠 춤추다 하니까 또 무슨 시야? 다시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수영 너는 춤출 수 있다 You can sing and dance You can dance You can dance You can dance 너는 춤출 수 없다 네? 너는 춤출 수 없다 You can't dance You can't dance 너 춤출 수 있냐? Can you dance? Can you dance? Yes I can No I can't Can you dance? No I can't Here we go We can dance We can dance We can dance 오케이 그럼 You... You can play You can play You can play You can play 너 놀 수 있냐? No 영어로 No 넌 놀 수 있니? Can you play? Can you play? Can you play? 오케이 오케이 우리는 만들 수 있다 네? 우리는 만들 수 있다 네? We can make We can make Make 뜻이 뭐예요? 뭐 만들자 무슨 시예요? 하드 시죠 하드 시죠 너는 달릴 수 있냐? 네? 너 달릴 수 있냐? Can you run? Can you run? Run 뜻이 뭐예요? 달리다 또 무슨 시예요? 하드 시예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수기 시험도 100점이네요 와... 다리같이...